아 여기는 센터포인트 플라자라고 마르코스 하이웨이에 있는 곳이예요 네 저기 꼭대기에 간판이 있는데 아이고 간판 보이기 힘듭니다 네 여기 바깥갱 피오골드 슈퍼에 잠시 왔어요 주니어라고 해놓은 것은 좀 작다는 얘기입니다 어? 몰라? 아닌데? 여기 상가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락다운 기간에도 많이 들어오네요 여긴 한 2, 3년만에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여긴 한 2, 3년만에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여긴 한 2, 3년만에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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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페이스 쉴드를 썼어요 한 면 가리를 써야 될 거거든요 아 비디오? 아 예 오케이 비디오 찍지 말라네요